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여름, 강서구에서는 찜통더위로부터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여러가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더위로 지쳐있는 당신, 동주민센터로 오세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원하게 쉬다 가세요. 화공역의 커다란 화분 보셨나요? 커다란 나무 아래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도록 의자와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와 무더위 그늘막과 함께 잠시 햇볕을 피하고 싶을 때 이용해주세요. 더위도 더위지만 모기 때문에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강서구 보건소에서 방역 장비는 물론 모기 퇴치를 위한 장비도 하루 동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폭염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서구의 폭염 대비 방법을 기억하고 이용한다면 이번 여름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을 거예요. 모두들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